경비 하아이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? 경비 하아이 핫 핫 핫 핫 핫 자 뱀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? 왜요? 신나고 좋지 않아요? 요즘에 다 친구 먹고 그러는데? 아야 과연 회사밖에에서도 신날지 궁금하구만 뭐야 어쩔 건데 정말 기회를 아무리 줘도 멍청한 건 고쳐지지가 않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어 오늘 내로 짐 싸서 나가세요 네? 저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회사에서 지낸 모든 순간이 내가 준 기회라는 거 몰랐어? 놓고 가서 기어들어올 일 없게 다 챙겨가세요 그럼 다 사오고 싶어요 미 loneliness 미 미 미 미 미 미